확보, 격리, 보호 SCP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, 오늘은 SCP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브러쉬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SCP 누군가요? 바로 먹어봅시다! 뿜뿜! FBI SCP 173 땅콩이군요 떼 떼 떼 떼 여기요 어디요? 감감해 담보 UnterDacon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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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저 귀여운 빵댕이는?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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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잉도잉 어? 히히히 와 땅콩이다! 오! 커요 온 거 봐! 아니 땅콩이야 원래 이렇게 커요였나요? 하... 하... 이놈의 청소는 진짜... 그냥 열심히 치우자고 아유... 야 이거 페인트야 뭐야 왜 지워지지도 않아 이거 뭔소리여 아이 또 정전인가? 아하 진짜 진짜 그가 눈에 떴다 어 어 어 어 얘 뭐야 얘 어디갔어 뭐야 어 어 어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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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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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오 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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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봤어야지 자, 다음은 SCP 682 얘 또 대표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빼면 안되죠 비상 x2 모든 SCP윤원들 집결하라 집결하라 지금 당장 SCP 경미시설 장소로 집결할 수 있도록 야야야 큰일합다 이놈 또 탈출했나비 경고! 경고한다! SCP-682 격리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한다! 경고! 경고! 682 돌아가라! 이렇게 커요한 댕댕이었나요? 뭐야? 소문으로 들었던 얘기랑 다른데? 뭐야? 김 빠졌잖아 아이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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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거 왜 밖으로 나왔어 너 때문에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 다들 빨리 들어가 아휴 거엽다 거엽다 자자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산책도 하고 어? 아아 발포하라 발포! 뚜뚜뚜뚜 뚜뚜뚜 역시 무적의 682 절대 죽지 않아요 어어어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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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뚜뚜뚜 너 귀여운 댕댕이 아니야 너 으으으으으으으wi 어? forma 아아악! 자 이번에는 무료 사이렌 헤드 짜짜짜짜! 눈 내리는 겨울날 아 얼마 전 귀를 다친 주인공인데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요? 이제 버스 타고 어? 눈 내려있나?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? 아니! 이 사람들 왜 이래요? 어? NO! 쿵쿵쿵 와...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육중한 소리 인번 Divine 사이렌헥 지금 귀가 다쳐가지고 잘 안 들리는 주인공이거든요? 뭐야X2 이거 도망 막혔어 안돼绿 떨어진다 어? 기타 쳐가지고 안 들리는디? 사이렌헤드의 초음파 공격! 효과는 없었다. 이 자식 이거? 소리 공격하는 거구만? 미안한데 나 지금 하나도 안 들리거든? 폰? SCP 예.. 연구소장에게 오늘도 후두를 맡는 막내사원 이 자식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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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처리 이따위로 할거야? 어디서 이런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야? 꼴돌신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안녕하세요 아 뭐야 쟤 개지 얼마전에 들어왔다는 어리버리한 놈 같이 있으면 우리도 혼나 맨날 벌레 취급받고 말이야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저거는? 날 써 날 쓰기만 하면 넌 인싸가 될 수 있어 당장 나를 써라 SCB035 현란한 말솜씨로 빙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져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져 빠져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난 이제 인싸야 어 어휴 슈퍼 초철정 인기 남의 탄생이라구 하하하하 다음 날 하하하하 아이고 내가 말이야 자네 항상 눈 여겨보고 있어서 어 아아 알철이 까주일품이구만 역시 자네 내가 1픽으로 뽑은 이유가 있었어 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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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다녔습니다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? 어머 어? 어? 어디요? 평범 평범 SCP 035 탈출 탈출 토 ask chutz 현미야 혹시 target 도망쳐 provisional 어? 여기다 화장실까지 오면? 안들키겠지? 어.... 갔나? 어휴 보자 하하하하 우와 좋은잘남 그 자체 행잘남이요 응. 윗길 얻었으면 대가를 치워야지. 아 그렇습니다. 035의 능력. 한 번 빙의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패되고 부식이 돼버립니다. 안돼. 내 손. 바삭. 나 놔줘. 원하는 게 있나? 날 찾아와. 대가는 네 목숨이야. 태어난 게 있나? 목숨이야. thunderstormبر. 어미それ이ième from the citys šisya. 하지만 이 밤에 양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.